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말씀처럼 좋은 것은 꼭 마음 안에 간직하고 나쁜 것은 저 멀리 버려버렷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